안녕하세요 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인생의 첫 박스를 까러 갑니다 이번에 하야부사가 새로 출시됐잖아요 신차 출고된거 한번 보자마자 와 진짜 이거는 정말 갖고 싶다 뭘 이렇게 살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하야부사는 진짜 너무 갖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큰 맘먹고 질렀습니다 오늘 출고됐다고 해서 지금 찾으러 갈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시죠 출발 근데 오늘 비가 와요 아... 또 뭘 할라그러면서 비가 오더라구요 예전에 패러글라이딩 하러 갈 때도 귀여웠고 뭐 하기만 하면 비가 와요 다 잘되라는 하늘의 뜻이겠죠?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출고가 빨리 돼서 저도 깜빡놀랐어요 원래 한 8월쯤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괜찮아! 2M 도착했습니다 2M 도착东ị 3M 도착했습니다 4M 어치 ket $1 4M 샤uch 잠시 7M 사ona 못할 거야. 간다. 가고 있네. 똑똑똑. 좋은 아침. 안녕. 고마워. 좋아져서. 시곤하지? 가서 까고 올게. 알았어. 아주 와. 제가 오늘 박스 까가지고 박스 집에 실어갈 거거든요. 박스로 주차장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형이 좋아주기로 해서. 두근두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야? 오우. 엄청 크다. 그치? 진짜 크다. 마당에 이거 들고 가면 언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직장인이라서 주말에 밖에 시간이 안되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네. 역으로 뜯어주는구나. 너무 예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마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네요 그것도 다 하나하나 챙겨가는 거야? 다 한 거 박스 가져가는데 네 네 가져가 어 뭐야 박스 통째로 가져가는데요 네 그냥 주워갈게요 어떻게 버리실 거잖아요 그대로 통째로 실을 거예요? 아니에요 프레임만 가져가려고 아 프레재를 조립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안 되잖아요 분해가 금방 돼요 아 그래요? 바로 해야 되나요? 네 분해해 주세요 아 이뻐라 자막이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아 오늘까지 잘 먹은 머리카락이 설렘 하하하하 링스쿨이 없어서 어 어때? 바구 좋아? 좋아? 어 엄청 넓다 앞에가 위험한거 안져봐 어 엄청 가자 가자 이렇게 빠져 비워 그러니까 알뜰하네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없어 집에 가면 쌍둥이 먹을 거 같은데 저 캐노피 이거 아니에요? 터져버려 캐노피가 뭐야? 뭐? 뒤에 저거 이렇게 황탈 탈 때 뭐야 왜 받아 그거? 어? 왜 받아? 이거 죽은 거야 뭐야 소음 되어있는 거야 쌍둥아 안 드셔? 쌍둥아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 진짜? 이건 들어왔는데? 왜 그거 달면 뒤에 못 탈까봐? 가져가도 의미 없잖아 아니 나 혼자 탈 때도 있어야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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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탈 거야 얼마나 혼자 탈 거야 혼자 탈 땐 달아야 돼 뭐 근데 다른 사은품은 없어요? 모자나 키셔츠 이런 건 없어요? 주문부터 사용하는 걸 입고 또 이거 리뷰에서 쓰면 본사에서 모자하고 기사증 따로 아 본사에서 따로 아 따로 나가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따로 신청을 해서요? 그렇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는 뭔지 보여요? 100이요? 네 본사에서 저기 행사 내용이 있거든요 아 스모트스 쓰는 건데 낮은데 약간 크거든요 네 네 네 없어요? M 지원이 입으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얀보다 키 스몰 받아서 쓸게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티셔츠 하얀보다 서리 박스에 실어서 집에 가서 시차장 만들겁니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하하 alo 첫날부터 가서 신고식 제대로 하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